자, 윗공원의 외칩티비의 외칩 측장님입니다. 오늘은 광어랑 방어를 갖고 왔고요. 친구가 회를 떠달라고 해서 8명이 먹는다고 제가 좀 싸게 세워서 방어 2kg 조금 넘는 거랑 방어 2kg 조금 넘는 거 가져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로지 돼서 포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오늘이 주말이다 보니까 살짝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머리를 먼저 잘랐고 빠르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는 웬만하면 2kg 넘는거는 이런식으로 반 잘라서 합니다 이렇게 지느러미 염베라 이걸 날리기 싫어서 일부러 반으로 잘라서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반으로 자르니까 하나도 안날리고 다 살릴 수 있죠 이렇게 청양고추를 방어고루씨는 끝났고 방어 해보도록 할게요 형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지 방어 드실 때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거 보시면은 해충 해충 방어 사상충이죠 무조건 제거해 주셔야 되요 이거는 뭐 인체에 유해한 건 아닌데 육안상으로 껄끄러우니까 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몸에 안좋은건 아니더라도 징그러운건 먹고 싶진 않죠 그리고 방어 같은 경우는 겨울보다 여름에 여름에 잡으시면 회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겨울에 많이 드시죠 이런식으로 오르신은 끝났구요 그러면 회 포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기 손질은 다 끝났구요 이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2kg짜리 2개 준비했구요 사실상 3kg짜리 2개를 떠도 무방한데 그냥 2kg짜리 2개로 조금 양옆에 더 막 올려주고 해갖고 많아 보이게끔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escri 장면 emerg Case 골 Zion 2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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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짜리68 800,000원에 맞혀줬고요 처음에는 100,000원치 해달라고 했는데 이 고기가 딱 맞추기가 힘들더라구요 뭐하나 조금만 크게 하면은 가격이 넘어가 버려서 그냥 싼 가격에 좀 더 많이 나오게끔 해서 맞춰줬습니다 아 잠깐 전화가 와서 화면이 끊겼네요 친구가 도착을 했다고 전화해갖고 살짝 조금 빠르게 뜯도록 할게요 회는 진짜 박스 넘치게 나올 것 같고요 최대한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보통 회 킬로를 잡을 때는 1kg에 2명 이 정도 기준으로 잡는데 이 친구가 덩치가 좀 있는 친구다 보니까 제가 주변 처음에 5kg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많이 안 먹는다고 그냥 10만원치만 맞춰달라고 해갖고 4kg 조금 넘게 해갖고 할만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아래까지 빽빽하게 올려주면은 이렇게 회 한 박스 빠르게 떠보도록 할게요 지금 몇 번 더 뽑아줄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고 구독자분들도 고령지역 내려오셔서 놀러오셨거나 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이런식으로 싸게 양도 많게 포장해드리니까 비싼 가격에 포장해드리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빠르게 떠오도록 할게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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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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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